아, 갑시다 어딜요? 어디긴 어디예요, 집이지 혼자 가도 돼요, 이제는 차도 있는데 차 타고는 못 가는데 왜요? 앞으로 차근주 씨 집은 여기예요 응? 따라와요 아, 멋대로 일어난 법이 어딨어요 내가 왜 햄버거 씨랑 같이 사냐고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까? 그렇게 걱정돼요? 네 차근주 씨가 아니라 미나가 걱정돼서요 설마 미나가 외롭게 지내던 말도 내 알 바 아니다 이야, 차근주 씨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네 진짜? 아, 미나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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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근주 씨 차근주 씨 월컴 착각하지 마요 햄버거 씨 때문에 아니라 미나 때문에 단공간만 쓸 거니까 미나가 외롭게 지내던 말도 안 돼 미나가 외롭게 지내던 말도 안 돼 단공간만 하하하 사진 변동이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, 뵈 확인해 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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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